Q. 랩을 잡는다 Q. 랩을 잡는다 한솜이 포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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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이닌제생 이찬군 네이카가 오셨어요 네이카입니다 이찬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이라고 합니다 이닌제생 이찬군 터블를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나야 나 왜이러십니까 터블를 왼쪽으로 하시고 터블를 돌려주세요 그 상태로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오른쪽 머리로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오늘 손에 왼쪽 걸려주세요 오늘 손에 왼쪽 걸려주세요 터블를 왼쪽 걸려주세요 터블를 왼쪽으로 내려주세요 뭐라는 걸 진짜 안 들려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롯파핀 롯파핀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브레이스타일 빡세게 치러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터블를 돌려주세요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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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카메라 앞에 서서 멋있는 포즈 세 가지 여기 창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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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퍼블를 돌려주세요 찰칵 찰칵 아 정말 멋있죠 승현 씨 변경 씨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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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민으로 한번 성모장 그렇게 3행시 한번 지어주세요 이발소 성! 성민이! 민! 민간! 성민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17살 이석입니다. 한 번씩! 네네. 성민씨. 카메라를 보고 4인 미소 들어갑니다.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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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indu 폰 엄청낙ORT 일하겠죠? 격하게 싸우세요, 승관 씨. 바로 찌르세요. 낙법으로 잡지하세요. 변하셨어요. 와, 재밌다. 2단 격차기를 승천이 형 얼굴에다 다닙니다. 형, 저 감정 시치마요, 좀. 승천 씨, 승관, 팀을 며주세요. 오우, 웃으세요. 굿바이. 승관 씨, 팔을 으깨세요. 승관 씨, 승관 씨, 안팔 있어요. 승관 씨, 승관 씨, 안팔 있어요. 서른 사람을 나눠세요. 승관 씨, 여보세요? 승관 씨, 저희 기본기별, 턴 한 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다시 셋, 넷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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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하나, 둘, 셋, 셋, A. 하나, 둘, 셋, 셋, S, A,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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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하나, 둘, 셋 동물 처벌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튼지우씨 두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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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으로가서 붙은 다음 변신하세요 튼지우 돌려서 죽어 컷 돌려서 죽어 두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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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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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